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아까 영상 어땠어요? 홀딱 깨요? 어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편집당했어요 너무 까불어가지고 아무튼 다음 순서 그때 사실상 경매가 생각했던 보다 저는 많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뭐 경매 이런거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만원 이만원 이렇게 판매하는건 줄 알았는데 반값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다들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음..정말 좋은일에 쓰는거니까 여러분 믿고 또 저희 스케이쇼에서 좋은일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다음 순서는 제가 얼마전에 했던 프로그램이죠? 조금 됐네요 이제 트롯트엑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함께했던 친구들과 여러분들과 즐거운 무대 꾸며볼텐데요 첫번째 순서로 정말 소울이 충만한 파이어볼 친구 장훈기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볼 친구 나왔어요 네 딜레드립곡은 소울티킨이라는 곡인데